하오엘 리더십 잉글리쉬 오늘은 친구들과 공놀이를 했어요 얏! 이런, 공을 너무 멀리 차버렸네 얘들아 기다려, 내가 얼른 찾아올게 이상하다, 공이 갑자기 무거워졌는데 그러고 보니 공이 두 개잖아 이건 공이 아니라 알이었구나 그럼 알을 따뜻하게 품어주면 아기새가 나오는 건가? 부엉 할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우리가 널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타오가 널 지켜줄게!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타오의 리더십 잉글리쉬 오늘 배워볼 문장입니다 타오가 널 지켜줄게! 영어로 배워볼까요? I'll protect you 잘 못 들었다고요? 그럼 다시 들어볼까요? I'll protect you 그럼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ll protect you 여러분 주위에 동물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친구들은 없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작은 동물 친구들은 우리보다 몸집도 작고 힘도 약해서 우리 친구들이 보살펴주고 지켜줘야 해요! 아셨죠? 타오의 리더십 잉글리쉬! 오늘의 표현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 타오가 널 지켜줄게! I'll protect you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